해도 되죠? 골목길 접어들 때에 미치겠다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밤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외르라네 널로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가는지 이제 알겠네 기사가 뭔데 것 같아 그냥 노래가 어나더 레벨인데 어나더 레벨이야 근데 해솀이가 이 노래 불렀었지 경연에서 1라운드 때 불렀었는데 옆자리에 있었거든 성이가 이거야 이거 해도 되죠? 골목길 접어들 때에 골목길 접어들 때에 골목길 접어들 때에 해도 되죠? 골목길 접어들 때에 그러면서 막 성이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데, 그 노래. 좋았겠지, 너무. 아니, 무슨 곡을 부르는지 모르고 내 옆에 앉아서 엄청 말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.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지? 음목기를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 바로 하고 들어와.